잠깐 이후 무릎인데 파열이거든 고등학교 때 축구하다가 다쳐서. 몸 대신 맨땅을 걷어쳤대. 증거도 있어 수술자국 어? 야 어? 어이고 야 아유 진짜 아유 진짜 아유 진짜 아유 보일 수도 없고 진짜. 보여 봐 보여 봐. 아우 이거 그냥 진짜 야 야 야 야 야 야. 줄이 사겨요? 줄 때. 진짜죠. 진짜 둘이 안 사귀는 거 맞죠? 그게 왜 궁금한데? 그러게. 그게 왜 궁금할까? 그냥요. 확실하게 해 두려고요. 그냥요 확실히 해두려고요. 그 만큼은 건 좋아 죽겠지? 좋아 죽는 거 억지로 참고 있지? 진짜 뭘 새삼스럽다고. 너는 시키 어디에 매력이 있는 거지? 등짝인가 한 번 파열되었던 무릎인데? 혹시 마법이냐? 그래서 받아줄 거야? 그래서 받아줄 거야 손이의 그 마음? 아이 받긴 뭘 받아? 왜? 예쁘고 귀엽잖아. 나만은 못하지만. 내가 이런 거 물어본다고 고소하거나 그러면 안 돼? 약속. 너 뭔 소리를 하려고? 너 그쪽의 욕망은 어떻게 해결하냐? 곧 보기에 멀쩡해 보이는데. 병원 가보자, 응? 너 나가, 병원. 땅 갔다 왔다니까. 이비인후 거 말고 정신과. 너 요새 좀 이상해졌어. 나 이상한 게 이상한 일인가? 그렇지. 이상한 거야, 쭉 이상했는데. 그게 좀 심해졌어. 너 요새 불안해 보여. 뭔 일 있냐?